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건강보험의 외국인 무임승차 논란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습니다. 한국시간으로 15일 한국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의 연도별 국적별 보험료 부과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병원, 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시설을 이용해 건강보험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총 1조 3,287억 원에 그쳤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료가 보험 이용으로 수급한 급여보다 7,403억 원이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본 것입니다. 외국인 재정수지 흑자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누적 흑자는 총 2조 7,82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 국적자들의 경우 지난해에만 65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재정수지 흑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국적자의 경우는 모든 외국 국적자들 중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적자는 지난해 납부한 금액보다 혜택을 640억 원을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최근 5년 동안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모든 국가의 국적자들이 건강보험료 혜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심지어 제외국민까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의료 목적의 입국을 방지해 공단의 재정적자를 막는다는 것인데 이번 통계로 외국인 건보료 무임 승차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한국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B 뉴스 김기윤입니다.